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라도 궁산으로 옛날 집 보러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특이한 집이 있어가지고 이 동네를 일부러 찾아왔어요 일반 뭐 동네라고 비슷한데 이 집을 보세요 2층 집인데 1층으로 이루어진 마을 쌓아미인데 일본 집이래요 평소는 10평이 안돼요 가격은 한 1억은 한다는데요 집은 작아도 제일 조망권은 제일 좋아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이 집 전망대 같아 집이 집은 이렇게 생겼어도 당연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지 좀 특이하네 저 스위트 지붕집이 와 지금 밑에는 측면에서 이렇게 문이 있어 문 잘못 진짜 열었을 때 진짜 낙가산 메고 뛰어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오늘 이렇게 특별한 옛날 집안제 구경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